올해 3분기 티커머스사들의 실적에 먹구름이 들었습니다. SK스토아의 경우 매출이 7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.5% 줄었고 같은 기간 KT알파 매출은 992억원으로 1년 새 11.8% 감소했는데요. KT알파의 경우 핵심 부문인 커머스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% 감소한 65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KT알파는 홈쇼핑 부문에 불필요한 사업비용을 줄이고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중심 경영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SK스토아도 TV 쇼핑 방송 시청 시 리모컨으로 채팅하듯 쇼핑하는 채핑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.